발목은 넘어오지 않았어요. 발목이 안 넘어왔고 니콜 들어왔어요. 니콜 들어오는 과정에서 무릎이 땅에 닿을 때 나 이 왼쪽 이 허벅지 여기로 엉덩이를 빵 찰꺼에요. 오면 이걸로 엉덩이를 빵 하고 다시 일어나서 일어나요. 발 챙기면서 넘어온 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잊지말고 그러면 발목이 빠져요. 빠지니까 바로 무릎 넘어오지 않았어요. 이걸로 빵 찰꺼에요. 왜냐하면 이분이 이 엉덩이를 내 배에 댈꺼에요. 배고 들어올거에요. 나는 이 배고 들어오고 몸을 기대지 않아요. 체중을 다 실천해요. 팔꿈치를 이렇게 막아주고 이렇게 막고 엉덩이를 앞으로 하나 엉덩이 빼면 여기서 이렇게 겨드랑이 팔꿈치 어깨 이렇게 들어가요. 무릎 들어오자마자 하나 힘들어서 일어나고 손짓고 다시 가슴으로 등을 눌러둡니다. 양쪽 무릎 다 있고 내가 등을 싸잡고 눌러두면 2점 수입 2점. 양쪽 무릎이 다 펴져 있으면 그냥 백 캐치에요. 이게 어드벤트베지에요. 한 무릎 꿇어도 수입 2점. 3초간 눌고 있습니다. 여기 와서 상대가 들어오면 바로 허벅지로 엉덩이 여기를 빵! 그 다음 찬거 그대로 이렇게 찼던걸 다시 회수하면서 손을 이거만 해주세요. 흔들리면서 허리 잡고 손짓고 무릎 꿇어주고 가슴으로 등을 눌러주면 돼요.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3초만 고정시키면 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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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점